다음 발표는 증원대학교의 김철수 교수신데요. 일제강점기 보천교회 독립운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원대학교 김철수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왜 오늘 차월곡인가 아니면 보천교인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쭉 이야기했지만 오늘 원래 우리 학회의 주제는 운초 계연수 선생의 순국 100주년을 맞이해서 아마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뜬금없이 차월곡 보천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저야 이번에 책이 나왔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거 한번 해 주십시오 해서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계연수 선생의 숨겨진 독립운동이라든가 이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차월곡 보천교에서도 숨겨진 요즘에 많이 밝혀진 독립운동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사실 아까 앞에서도 봉호동 전투, 청산리 전투 하지만 이것도 지금 딱 100주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천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많이 있지만 이미 특히 또 오늘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제가 2017년에 잃어버린 역사보천교 올해 2월에 숨겨진 역사보천교를 출간을 했기 때문에 이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 잘 아시다시피 보천교 본소의 모습이죠. 당시에 우리가 쉔쇼 에이스케라는 사람의 사진집에서 상생방송하고 같이 나갔다가 원래는 발견을 했는데 그 전에도 전신은 됐었다고는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도 대중화된 것은 상생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지내했죠. 보천교 학사는 제가 간략히 말씀을 사실은 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이런 내용만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1909년 증상께서 어천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시고 1911년부터 종교활동에 들어가죠. 운초 계연수 선생이 환당고기를 편잔한 그 무렵부터 들어가고 2016년에 조직이 처음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2017년에는 한 4월경에 독립운동과 관련됐다고 해가지고 일제로부터 갑종 요시찰린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 말에 월곡 선생은 은필을 하죠. 산속을 다니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저도 논제에는 19년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19년 3.1운동은 그야말로 엄청난 여파를 가져왔죠. 특히 보청교라는 한 교단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말했던 게 이제 19년의 3.1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19년 말쯤 되면 60방주제로 조직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한 2년 뒤에 한 21년에는 경남의 황석산에서 교명을 고천제를 올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명칭이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시다시피 보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 해 1월에는 서울에서 보청교 진정원이 개설될 때 보청교라는 명칭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보청교라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진정원과 정교부가 이제 쭉 만들어지죠. 진정원은 주요 도시에 만들어지고 각 군에는 정교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도 이제 진정원과 정교부가 같이 있는 지역들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에 무라야마지준 책에 나와 있는 형태지만 저도 뭐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듣도 보도 못한 거 600만이 있었다 해도 그거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또 그렇게 수긍을 해요. 어쨌든 이건 무라야마지준이 당시 만들어내면서 천도교와 보청교의 분포도 이게 이제 검은 것들이 보청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이게 당시에 우리 천도교만 알고 있었는데 아 보청교도 엄청났구나. 이걸 갖고는 그래도 이제 조금 설득이 되더라고요. 이제 각 지역에 제주도까지 저 꼭대기서부터 정교부 보청교 진정원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보청교 본소가 신축이 되죠. 이건 원래 22년 1월에 이제 보청교라는 명칭이 진정원이 만들어지고 22년 한 4월경이 되면 아까 이제 정읍 대흥리에 보청교 본소가 건축이 됩니다. 됐다가 2년 뒤 24년이 되면 이걸 다시 재건축을 하자. 아까 같은 모양으로 재건축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거금이 이제 투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본소가 그래서 그게 29년에 이제 신축이 됩니다. 45개 동 한 2만여 평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러다가 36년에 차월국이 이제 사망을 하면서 보청교는 어쨌든 큰 하나의 틀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에 의해서 바로 36년에는 바로 이게 나타나는 게 유사 종교 해체령. 전부 다 이제 없애버리죠. 그리고 바로 만들어지는 게 심전개발운동을 펴죠. 일제는 심전개발운동을 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각종 불교 모든 종교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의 어떻게 본다면 친일 단체로 이제 조직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원래 결론입니다. 저는 결론인데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론을 가지 못하더라고요. 보면 그때쯤 되면 시간이 바쁘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미리 결론부터 해놨는데 이게 이제 미기하로가 이제 녹기라는 이 녹기라는 잡지가 녹기연맹에서 만드는데 이게 친일이에요. 아주 친일분자들이 이제 만든 겁니다. 만든데 그 친일 잡지인데 그 안에 미기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구절을 합니다. 그 당시 한간에 전해지고 있었던 이야기 다수는 조선 독립이나 보청교를 믿지 않으면 조선민족이 아니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었다 해서 상당히 이제 물론 전체적인 내용은 보청교를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엄청난 여파를 끼쳤다는 것은 이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이 일제강점기 민족종교 보청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식민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편견 이거는 제 책에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를 좀 버리고 그래 공과를 다 제대로 평가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편견을 조금 버리고 우리가 접근을 하자. 왜? 우리가 이제 보청교가 그 이후 지금까지 거의 편견에 의해서 시달렸습니다. 그 편견에 시달린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우리 환당고기도 이런 비판이 비난이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유사라는 문제입니다. 유사. 유사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 형태로 우리가 이미지가 이미지 메이킹이 지금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유사 역사학 해가지고 하는데 불필요한 이제 논쟁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그 자료의 주 2번에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게 항상 우리가 어떤 걸 파악할 때는 당시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에서 이 유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이제 종교 유사단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일제식민정책이 저항하는 항일과 반유의 의미를 똑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같은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유사라는 게 이후에 해방을 막고 난 다음에 해방을 막고 난 다음에 종교적인 이 틀이 종교 지형이 기독교 중심이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적인 틀에서 이 유사라는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미신적이다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나쁘게 보이지만 당시 개념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어떤 항일과 반일의 의미를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무라야마 지준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신흥유사정부는 항상 사회운동의 주체가 돼서 근시의 후에 조선사회운동에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 다 빼고 조선유사종교단체 대부분이 이름을 종교라고 빌린 정치운동단체라는 세평을 종종 들은 바이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도 보시면 당시에 88개 유사종교 소위 유사종교 교단을 조사해 보니까 혁명사상을 고치하고 민족구식을 농후하게 된 이게 51개 교단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일제의 협조적인 교단은 4개 교단입니다. 여러분은 다 알다시피 일제를 살았던 당시에 이런 종교단체뿐만이 아니고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어디 떳떳하게 온전한 데가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당당한 겁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이야기한 아까 각 주에는 요시가와 분타로라든가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 유사종교단체라는 것은 당시에 비밀결사라는 개념하고 거의 동요로 쓰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1운동 이후에 보청교의 항일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3.1운동 이후는 어차피 3.1운동이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그 여파는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운동이 일단은 국민의 어떤 저력을 끄집어냈지만 국내에서의 직접적인 항일투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절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방향이 독립운동의 민족운동의 방향은 분명히 크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군자금 모집운동입니다. 해외 항일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군자금 모집운동이 활발히 전개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실력양성운동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조선통감부 시대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또 그다음에 191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3.1운동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누가 왔다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와서 무슨 말을 전하고 그 말들이 내용이 뭐냐면 대개 실력을 우선 기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력을 기르고 난 다음에 독립을 하든지 그걸 하라 해서 실력양성운동이 나타납니다. 실력양성운동은 우리가 보통 세 가지입니다. 물산장려하고 밀립대학 설립운동하고 문화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비난을 이게 조금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제 비판을 받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건지 아니면 일제에 이용당한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 노력이죠. 외교 노력은 어차피 외교적으로 당시에 국제 행사가 있다고 했을 때 뭔가 거기 가서 주장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한국의 어떤 독립의 필요성을 주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거죠. 그런데 몇 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인정을 해 주지 않는 거죠. 이제 우리가 통감부 시대, 헤이그에서 밀사 그런 형태하고 똑같았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독립전쟁입니다. 아까도 만주벌판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본군과 직접적인 투쟁, 독립전쟁을 하자는 거죠. 이건 아마 그 기점, 거점이 만주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아마 주된 당시에 3.1운동 이후에 민족운동의 방향,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 책에도 당시에 신문자료를 전부 다 이제 보청교, 태울교 관련된 자경성, 차월교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이제 뽑아봤습니다. 쭉 해서 보시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엄청난 자료들이 있다는 거죠. 신문자료로만 친다면. 예를 들어서 1925년 같은 경우는 한 385건 기록이라는 것은 하루에 한 번 보청교가 거론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항일민족운동 관련 경찰과 관련 이야기도 한 5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의 방향, 방향을 이제 한 세 가지로 설정을 했는데 저는 그 세 가지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한 다섯 개의 꼭지만을 일단 사용을 했습니다. 다섯 개의 꼭지만 해가지고 사건별로 보면 다섯 개만 오늘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그 물산장려운동 이거 뭐 다 하시지 않습니까? 1920년대에 물산장려운동에 참여했다. 사실 이것도 지금까지는 제가 이걸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이게 추적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보청교 본소에 어떤 사업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는 사실 동아일보에서인데 이거는 보청교에서 1923년에 음력 정월 1일부터 자작작업. 이게 물산장려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가 자작작업이지 않습니까? 하기로 결의했다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조만식 선생의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되는 기점이 23년 음력 정월 1일입니다. 이게 같이 한 겁니다. 이게 같이. 같은 날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교에서 했고 보청교에서는 결의했고 그다음에 조선산으로 조선에서 생산되는 그것으로 이복제도도 개량하고요. 일용품도 하고 조선산만 사용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정읍 본부에서 제일 먼저 실시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보청교에서 물산장려운동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를 좀 더 뛰어넘으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수동적인 참여가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물산장려운동보다도 더 먼저 시작이 됐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청교의 어떤 교리적인 측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다면 보청교는 처음부터 흰옷 입고 가 쓰고 이거 다 하지 않습니까. 교육도 그렇고요. 모든 게 진짜 조선산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보청교 본소 그쪽에는 농기구 공장이라든가 모든 공장들 유리공장 공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노동조합인 기산조합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는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 가서 인력거 몇 대 사와 가지고 공용으로 하고 모든 걸 순한국산 조선산으로 전부 다 사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이전부터 있었고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단순하게 물산장려운동에 참가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물산장려운동의 이념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른 신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홍성에서도 있고 평남에서도 있었고 제주에서도 본소에서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쪽에서도 하더라 하는 기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글에는 보시면 아마 대학 설립운동, 빌립대학 설립운동에도 경성보청교 진정원의 인물들이 참여했다. 같이 참여했다는 그 이야기도 있고요. 또 문화운동도 사실은 같이 어느 정도 참여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왜? 이제 나중에 물론 그게 큰 문제가 됐지만 보청교에서 시대일보를 신문사를 인수를 해버리잖아요. 인수를 했다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그 다음부터 아까 한 꼭지고요. 그 다음 이제 국내 군자금 모집 활동을 두 번째 꼭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사실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전부 다 공문서만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신문 자료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문은 우리가 분석 비판, 자료 비판을 상당히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문서라는 것은 어차피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도는 일단은 어느 정도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자료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번 책에서 그 자료 해제를 전부 다 했습니다. 자료라는 게 우선 첫 번째가 신문이고 두 번째가 공문서고 세 번째가 보고서들입니다. 그 세 개가 거의 그 세 개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해제를 다 했고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건 이제 그 공문서만 관련된 것을 보여드리고 그 외에 우리가 자료를 택하라 하면 구술이라든가 저널이라든가 저널은 이미 다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늘은 공문서의 기록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내 군자금 모집 활동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이제 만주라든가 이쪽에서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게 항상 돈이 필요하니까 그 군자금을 국내에서 모아서 보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자료의 내용입니다. 이게 2021년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한 불량 선인의 단원의 검거라는 이제 공문인데 이건 이제 강화도 지역에 이제 당시는 이제 보청교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21년이면 태열교도가 이제 목적을 국권 회복에 있고 태열교의 이지에서 독립을 계획해야 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해서 우리들은 이제 뭐 일치단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체포가 된 겁니다. 이게 일부러 이제 이거 하나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1921년 이 국권 회복을 위한 군자금 모집 활동은 상당히 많이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보청교의 그 목방주죠. 그렇죠? 재무담당을 하는 김형규의 10만 원 사건, 군자금 사건도 우리가 신문에 상당히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뭐 1921년 경북 지역, 안동 지역에 대한 태열교인들의 체포 이 내용들은 엄청나게 많죠. 특히 뭐 우리가 이제 그 안동 쪽에서는 당시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한 300여 명이 대구 법원에 이제 기소가 되죠. 그때 신문들 보면은 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재판받는 모습들 이런 거 다 보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한 꼭지가 이제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뭐 의열단은 뭐 여러분들 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김원봉이죠. 그렇죠? 약산 김원봉. 우리가 독립운동이 너무나 이제 온건하게 3.1운동과 같이 온건한 이런 것뿐은 이제 상당히 그 급진적이고 투쟁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암살이라든가 폭력 이런 것들을 거의 주된 활동으로 이제 그 꼽고 활동을 하고 있었던 단체죠. 물론 이게 사실은 뭐 많이 알려지긴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이제 뭐 해방 이후에는 약간 이제 이게 계속 그 이 의미를 많이 높게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건 아무래도 이제 김원봉 약산 김원봉이 이제 해방 후에 이제 월북을 하고 북한에서 이제 이제 어떤 그 정치적인 자리를 맡고 숙청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보천교 여기는 뭐 보천교도들입니다마는 이 보천교도들이 의열단에 가입하고 활동을 했다라는 이제 공문서 자료입니다. 아까 이제 내용인데 1923년에 상해에서는 국민 대표회의 한민족 국민 대표회의를 엽니다. 이거는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19년에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이제 활동을 하다가 금방 이제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에 이제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년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한미 독립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으자는 겁니다. 대표자들을. 그래가지고 한 전 세계 이거는 뭐 이제 한반도만이 아니고 미국도 있고 만주도 있고 해서 100여 개 단체의 대표들 한 120명을 이제 부릅니다.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보천교도 참석을 했습니다. 무려 세 사람이 참석을 합니다. 세 사람이 참석을 합니다. 보천교 청년회 대표로 강일, 강홍열이가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천교 대표로 배치문, 배홍길이가 이제 참석을 했고요. 또 한 사람이 김종철이라는 분이 참석을 합니다. 보천교 대표로. 이게 보천교 대표로 3인이 참석했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한 단체에서 3명이 참석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천도교가 3명입니다. 나머지 다른 종교단체도 2명이든 1명이든 그렇게 돼 있지 3명이 참석한 경우가 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당시에 어떤 보천교의 위상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강일하고 배치문, 그 다음에 김종덕이가 이제 참석을 했다가 결국은 끝나고 난 다음에 의열단의 단원으로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김원봉의 지시로 국내로 들어와서 군자금 모집에 활동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로부터도 해방위의 국가로부터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강일과 배치문은 평가를 받아서 아까 앞에서 보시다시피 대전현충원에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일은 원래 3.1운동에도 합천에서 3.1운동도 주도하는데 당시에 영남지역 학생회 대표로 이제 활동을 하고 사실 배치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쪽 김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보면 거의 목포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그래서 이제 목포에서 언론활동도 하고 노동운동도 하고 사회주의운동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다 독립유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도 언뜻 이야기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김자진 장군하고의 관련성입니다. 김자진 장군하고의 어떤 관련성이죠. 이것도 1923년 자료하고 1924년 자료를 두 개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923년에 김옥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체포되면서 이게 연계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줄줄이 이제 딸려오는 겁니다. 만주독립군단 총사령관 김자진 밀사 참모인 유정근이 검거된 것이다. 이거는 다 앞에 아까 이제 공문서를 번역한 겁니다. 이 유정근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이제 유민식이라는 사람이고 천안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자진 장군하고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청산리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난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에게는 큰 시련이 닥쳤단 말입니다. 봉호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에서의 대승리라는 것은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 합디다마는 그 외에 간도 지역 불령선인 초토화 계획을 이제 하고 이게 한 8개월 동안 막 싹 휩쓸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 살고 있었던 한인들도 이제 등을 돌려요.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거 안 돌리면 죽으니까. 다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어지고 인력도 없어지고 인력이 있어야 어떤 싸울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독립군이 양성이 된단 말입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김자진 장군 같은 경우는 밀산으로 가서 이제 북만주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이제 또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역시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겁니다. 왜? 옛날에는 이제 만주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도와줬지만은 이제는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된 겁니다. 본인들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에서 자금도 조달해야 되고 이럴 필요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정근을 보내서 유정근을 보내서 보청교 교주 차경석을 북만주로 초취하고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독립운동에 가입하게 할 목적을 띄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자진 장군이 이제 밀서, 서신을 이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걸 전대해 줘라. 물론 이제 당시에 차월국 선생에게만 보낸 건 아닙니다. 한 몇 사람한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띄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못하고 검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당시에 보면 김자진 장군과 차월국 선생 간의 어떤 관련성, 독립운동의 어떤 관련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924년 자료죠. 24년 11월 자료들인데 김자진 장군의 항일활동에 이제 보청교의 군자금이 지원됐다라는 자료입니다. 이 두 개의 자료가 이제 있죠. 이거 뭐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자료입니다. 이 내용은 이 두 내용입니다. 근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자진 장군은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부하를 해산해서 전혀 활동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번 봄에 조선 내 보청교 교조 차경석과 연락하여 만주 별동대로서 행동하게 됐다. 지난 10월 초순 뭐 해서 연구탑에 와서 2만여 엔의 군자금을 주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청교로부터 2만여 엔을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 했고요. 그 다음 또 아까 하나의 자료는 9월 상순 이 차경석으로 또 5만 엔을 또 받았다. 받고 이제 그 부하를 소집해서 무력행동에 나섰다. 이런 그 공문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야말로 이제 밝혀지지 않았던 숨겨졌던 내용들이죠. 오히려 일제 공문서를 통해 가지고 2만 엔 5만 엔을 받았다. 물론 이게 2만 엔과 5만 엔이 이게 같은 건지 이게 액수를 서로 이렇게 달리 표현한 건지 아니면 별개의 사건인지는 아직은 이제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돈의 액수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은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당시에 어떤 물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그 책에는 이제 당시에 어떤 쌀값 금 가격 이걸 다 통해서 해보면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모든 것에 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당시에 1원은 4만 원 정도로 보시면은 딱 되겠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하면은 한 20억 정도 한 2, 30억 정도가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아까도 이제 그 앞에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프레스센터에서 이제 한국민족운동사학회에서 처음으로 보청교를 다뤘습니다. 보청교와 보청교인의 민족운동인가요? 독립운동. 이런 테마로 해가지고 이제 역사학회에서 이제 민족운동사를 하는 분들이 다뤘어요. 그때 이 김자진 장군과 김자진 장군은 아까 이제 앞에 발표할 때 나왔던 신민부가 있습니다. 신민부. 신민부를 조직을 하거든요. 그 신민부를 1925년 2월인가 3월에 아마 조직을 할 거예요. 초에 조직합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실 자기들이 제일 이게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게 자금입니다. 자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엄청난 대부대를 끌고 움직이려면은 우선 돈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 돈.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니까 그쪽에서 이게 신민부 형성의 결성에 이제 들어간 자금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그쪽 전공자인 분들이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공문을 통해가지고 자기들이 한번 이걸 이제 확인을 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다른 쪽에서 돈이 들어온 게 없답니다. 그 자료가 없답니다. 쓴 자료는 이 돈이 쓰였던 자료는 다 있답니다. 있는데 그 돈들이 어떻게 이제 모금된지 당신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주의 한인사회에서 모금한다는 것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일제의 논 때문에. 그다음에 국내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모르게 하는 것들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건 그 뭐 얼마를 받아가지고 되는 건 분명히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이제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뭐 아직도 완벽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가 포천계 독립운동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의부하고도 이제 그 연결이 됐죠. 정의부. 여러분 뭐 다 잘 아실 겁니다만 이것은 24년 11월에 이제 그 길림성에서 이제 독립운동 연합체 항일무장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죠. 여기도 이제 그 요런 그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우선 돈입니다. 돈. 이제 어쨌든 만주에서 뭔가 만들어지면 이게 돈이 필요하니까 조직 운영비 군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모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할 데가 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청교하고 한번 연결을 시도를 한 거죠. 뭐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는 조만식이라든가 이춘배. 우리가 아까 물산장려운동의 조만식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그 명제세하고 그 천진에서 불변단이라는 그 3.1운동의 외곽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했던 조만식입니다. 보성 법률 전문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대구에서도 직업을 가졌고 평양에서도 직업을 가졌던 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춘배도 상당히 지금 이제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 이춘배는 1914년에 그 만주에서 그 장형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당국대 설립자일 겁니다. 그 장형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진짜 가열찬 독립운동을 이제 했던 사람. 뭐 특무공작을 했다 이렇게 기록은 돼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일제자료에는 이쪽과 관련된 자료에는 이 뒤에 딱 보면 또 희한한 게 뭐냐면 이춘배는 이중첩자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밀정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서서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이렇게 조만식과 이춘배. 그래서 이제 정의부는 조만식을 통해서 보청교하고 연결을 지으려 합니다. 어떻게 짓느냐 하면 조만식을 통해서 조만식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박자혜 여사 신채호의 부인이죠. 박자혜 여사 이게 경성에서 서울에서 산파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박자혜 여사의 산파소는 독립군들이 국내로 들어왔을 때 그 길을 거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박자혜 여사가 이제 보청교의 선포사라는 자리를 맡고 있었죠. 이거는 이제 정교부 관할입니다. 정교부의 한 보직인데 그 박자혜 여사를 통해서 보청교 본소의 한규숙이라는 북방주죠. 한규숙하고 접촉이 됩니다. 한규숙 지금 손자가 대구에 살고 있는데 막 열을 필터합니다. 자꾸 이제 자기 할아버지 빨리 그 독립유공자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고.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안 해준다고. 그 연결돼 가지고 보청교가 만주개척사업비 30만 원 제공하고 여기서 생기는 이익금은 독립운동 정의부 자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서 이제 정의부 요원들이 아까 정의본소 한규숙의 집에까지 와 있다가 거기서 이제 체포가 돼서 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본다면 이루어진 것들도 좀 있지만 이루어지 못한 일들도 많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입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간단하게 이제 공문서를 통해 가지고 독립운동의 여러 자료들을 보셨지만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런 민족 종교에 대한 어떤 식민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편견을 좀 버리자. 그래가지고 그런 공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편견을 조금 버려야 자라고 해서 오늘 제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